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AI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 중에서 미국의 은퇴산업이 수천억 달러를 능가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은퇴산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로 98개 국가에서도 2050년까지는 미국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더 높아진다. 미국은 그래도 좀 젊은 층이에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런 젊은 층, 이민을 젊은 층을 많이 받죠. 이렇게 해서 고령인구가 적게 늘어나는 곳이 그래도 미국입니다. 한국은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은퇴산업, 고령인구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고령인구들이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존엄성을 또 우리가 투자의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고령화 인구는 현재 7%에서 수십 년 동안 20%로 전환된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된다. 시스템 변경을 강제하고 가족에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 우리 치매 한 사람 생기면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는 첫째 딸이 보고 이틀째, 화요일은 둘째 딸이 보고 등등 굉장히 심각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점점 더 경제를 지배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은요 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장이 완전히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정책위반자, 특히 보건복지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는 고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목적을 변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위반자,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분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인, 고령인구의 안전이나 자율성이나 웰빙이나 존엄성을 증진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많은 사회에는 노화에 대한 오래된 위즘을 가지고 있는데 노년층은 종종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 사람들 처리해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허약하거나 빨리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령인구 시대가 되었고 그 옛날에는 고령인구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식들에게 돈을 다 물려줬어요. 죽기 전에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자식들이 또 부모님들에게서 다 뺏어갔어요. 그냥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재산을 남기고 죽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어린 시절에 축하하는 이런 동안에 젊은 세대에 물려줄 지혜와 중요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고령인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5년 동안 가처분 소득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돈을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광고를 때려야죠.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광고는요 전부 10대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대용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를 차지하는 이 고령인구를 위한 광고는 10% 미만이다. 10% 미만. 돈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광고는 전부 노인들을 위한 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하는 회사들이 많은 이유는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들을 광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은퇴 서비스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올 텐데 이쪽은 완전히 미개척 분야이다. 여기에 거대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제 고령인구를 위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돈을 빼어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실패하기가 십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령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노인에 대한 담론을 바꾸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곧 우리에게 돌아오고요. 고령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로 변하게 해줄 것이다. 좀 밑에 지금 현재 보면은 글로벌 파플레이션 컨티뉴스 트 그로우 올드 전세계의 인구가 점점 더 고령인구로 변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더 늙은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죠. 2020년입니다. 2020년 위로 쫙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때까지는 뭐 고령인구 한 5%, 6%, 7%까지 가다가 2020이 되면서 딱 10%가 되는 거예요. 2020년 또 2030년이 되면 이제 10% 이상 돼서 12%, 15%, 2090년이 되면은 20% 정도가 된다. 자 지금 현재 고령인구가 그죠. 고령인구가 아직까지 20%까지 가지 않았어요. 고령인구가 아까 5년 동안 그죠. 70%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90년이 되면은 70%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나 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수는 2배로 증가하여서 16억 명 지금 현재 인도인구 뭐 중국인구는 14억이라 하지만 이 모든 인구가 전부요 고령인구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늙어 가고 동남아시아도 늙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변화가 되면서 기존의 의료 보건의료죠. 정부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오늘날에는 고령화 인구를 포함하지 않으나 이를 지원하는 데 큰 규모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70%나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나라는 80%예요. 어떤 나라는 80%까지 고령인구가 돈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노인들이 돈을 80% 이상 가지고 있어요. 전화 날들은 돈이 없어요. 정부 사회 학계 민간 부문에 조정된 대응을 포함하는 고령인구 지원 시스템이 이제 신기술 때문에 많이 나와서 로봇 도우미, 로봇 간호사, 로봇 의사 이런 데에 크게 많은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확장되면서 거대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옷을 사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또 먹지를 못해요. 음식에 크게 투자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투자할 곳은 바로 노인 도우미, 로봇 도우미. 내가 쓰러졌는데 도우미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가 로봇이 그죠. 로봇의 눈이 결국은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지면 금방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혼자 살게 돼요. 고령인구도 그죠. 아니면 고령인구끼리 모여가지고 로봇 한 대에 서너 명이 한꺼번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투자의 선구자는 노인, 고령인구의 요구를 인식하고 간병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선 노인들이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고려장, 그 옛날에 고려시대의 고려장 같은 이런 죽음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징인플레이스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집에서 늙어서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에이징인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서 늙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늙는다라는 게 이제 베리어를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들은 전부 못 써요. 우리나라는 문턱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크당크당크. 왜냐하면 몰뚱하게 하늘을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전부 문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화장실이 푹 꺼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전부 평평하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 로봇이 돌아다니고 휠체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면 현재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고령인구를 위해서 계단 없애고요. 문턱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게 되고 로봇과 로봇이 나를 데리고 다니고 로봇이 약을 찾아 먹이고 로봇이 나를 치매에 걸렸으면은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분리하는 대신에 은퇴 커뮤니티 해서 세대 간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거나 고령인구의 동반자 관계를 로봇으로 설정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3대 또는 4대, 5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거나 이럴 겁니다. 노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운전 중단은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생의 끝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남자들이요. 따라서 고령인구의 이동성을 요구하는 그런 곳에 많은 돈이 있다. 건강과 웰빙 이런 데에 노인 고령인구의 건강, 웰빙에 돈이 많다. 그래서 자율차,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고령인구고요.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고령인구가 가장 먼저 살 수도 있어요. 이들의 돈의 70%, 80%가 자신들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독립적인 이동성을 강화하는 곳으로 쓰일 수가 있다. 서비스에 이런 기업이 나서야 돈을 벌 수가 있다. 건강 문제, 노인들에게는 건강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죠. 수명 연장의 기회를 우리가 판매를 하면은 노인들이 지갑을 풀어요. 불행하게도 노인이 되어서 불균형하게 만성질환, 하나의 만성질환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70%의 돈을 가진 고령인구가 미국에서는 노인의 80%가 돈을 가지고 있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심장병, 뇌졸중이나 암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인구에게 이런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750만 명의 사람들이 침해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침해, 전 세계적으로 침해를 앓고 있고요. 더 많아질 겁니다. 2050년이 되면 3배가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침해를 앓게 된다. 침해 인구를 돌보는 로봇 노인더미, 로봇 간호사 요구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침해는요. 사람이, 간호사들이 못 봐요. 침해는 간호사가, 사람이 보았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소통도 안 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감정적인 이런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로봇이 최고입니다. 로봇이. 로봇은 화를 내나 먹죠. 로봇이. 사회적인 참여가 또 중요합니다. 고령인구를 자꾸 꼼짝도 하지만 하루 종일 누워있어. 하루 종일 어디를 못 가게 해요. 그게 가장 고령인구에게 슬픈 일이죠. 사회적인 참여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오래 살고 침해에서 해방됩니다. 고용, 자원봉사, 육아, 학습,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포용으로 고령인구를 즉각 사회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률도 줄고요.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한 낙지는 미국 메디케어가 연간 67억 달러의 비용이 들도록 만드는 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재정적인 건강 및 재숙련.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상당수의 저소득층, 중간소득 노인들이 은퇴 계획을 연장해야 합니다. 은퇴에서 한 2, 30년 살 줄 알았더니 50년, 70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은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도 개인조차도 멘토링 해야 되고요. 리버스 멘토링도 해야 되고요. 세대 간의 인력과 혁신, 조직 성공을 촉발할 수 있도록 고령인구를 올해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줘야 되지만 연령차별에 직면할 수 있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다양하게 고령인구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죠. 능력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노인들은요. 다양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개인그룹들이다라고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나이가 미국인은 51세에서 54, 55에서 59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는 85세 플러스도 중요한 연령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넓은 연령범위에 걸쳐서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노인들 사이에 교육 수준과 기술 경험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을 고령인구를 우리 사회가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장애가 있는 이런 고령인구들도 많이 있죠. 노년층의 장애는 특히 이동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기존 장애 또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아니면 뇌의 지능의 문제라든가 침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청각신호에 의존한 사람과 청력저하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노인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청각이에요. 그죠? 아주 고령인구는 대부분 청각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고령인구를 위해서 소리를 좀 키운다든가 그 다음에 또 시력이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니까 조그만 글자를 전부 키운다든가 간판을 전부 크게 한다든가 이런 고령인구가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문 간병인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전문 간병인이 부족하고요. 전문 간병인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 도우미, 로봇 간호사, 로봇 의료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실시된 종단연구에 따르면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에 50% 이상이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불평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독일, 인도, 일본, 미국 여러 국가에서도 고령화 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간병인이 없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간병인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라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령화 치료가 부족하거나 치료 제공이 부족하거나 노인 인구 증가로 해서 가족과 친구가 격차를 메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미국에서는 성인 5명 중 한 명이 간병입니다. 불균형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료 전반에 걸친 이런 조정에 의료결정이라든가 치료계획, 그 다음에 약물 균형 조정 이런 것들은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관리, 가족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요.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런 곳에 로봇을 우리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병인은 딸, 아들 또는 배우자의 역할인데요. 이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리고요. 시간이 균등하게 가지 않아서 관계가 상실되고 서로서로 미워하는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 간병인은 훨씬 더 높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병은 미국에서만 1조 2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나타내는데 손실은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노동을 못 나가죠. 일하러 못 나가니까 미지급 노동도 있고요. 낮은 비즈니스 생산성이 있고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실하고요. 총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용 증가. 오히려 가족들이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딸, 아들이 아픈 거예요. 부모를 돌보다가 더 아픈 거예요. 간병인 우울증이 일반 간병인보다 가족을 치료할 때 더 급증하게 나타난다. 노화에 대한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해서 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넓은 생태계를 우리가 갖추고 다중 이해 관계자가 신뢰를 가지고 혁신하고 기술을 이용하고 특히 로봇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정한 시장에 필요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제조업자, 개발자, 퇴직자, 주택, 보험회사, 시민사회, 정책, 위반자, 학계가 다 함께 모여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이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서 노인을 다 모든 사람의 힘을 합쳐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새로운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동향을 우선 보면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디지털화를 받아들이고요.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로봇을 원해요. 로봇과 친구를 원하는데 로봇도 기계처럼 생긴 이런 로봇보다는 사람 얼굴을 한 소피아 같이 그죠. 소피아 로봇이 소피아 로봇은 2014년 이때 만들어진 건데 7년, 8년 된 건데 동생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라고 소피아하고 거의 비슷한데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웨이크닝 헬스에서 지금 만드는데 그레이스는 간호사입니다. 그레이스 간호사 그 다음에 의료인 눈으로 치매 노인을 관찰하고 눈으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저 병원에 곧장 이제 모든 정보를 보내요. 그리고 열이 있는지 맥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약 드세요 하고 항상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 산업이 어웨이크닝 헬스, 헬스 쪽으로 로봇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어웨이크닝 깨우다 그죠. 로봇이 이제는 건강을 깨우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격 진료합니다. 원격 진료. 커뮤니케이션, 인터테인먼트 태블릿. 태블릿 용어로 그죠. 이렇게 인터테인먼트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매 노인에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영화도 보여주고 특히 그 옛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남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 보다 손자, 손녀, 자녀, 사진, 동영상, 돌날, 잔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치매를 서서히 진행시키도록 해주는 거죠. 전자의료 기록을 합니다. EMR이라고. 그리고 전자 건강 기록을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플랫폼에 항상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는지 신장질환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웨어러블을 또 끼게 하죠. 손목에 팔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갑자기 저혈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병원에 항상 알려줍니다. 음성, 그 다음에 터치 해보고요. 동작도 해보고 기타 보조기술, 이런 기계, 기계 로봇이 도와줄 수 있게 합니다. 연결된 IoT 장치를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모니터링하거나 경보 장치도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각 보조 장치, 보청기 같은 게 또 있어야 되고 보청기뿐만 아니라 안경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식사 배달 같은 거, 온라인 식사 배달 모든 것을 앞으로 배달시켜 먹을 거거든요. 아니면 튜브 후드에서 튜브를 쭉쭉 빨아먹고 버려요. 이제 보청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노인이 누워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왜 보청을 만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탈 것이다. 그리고 로봇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해서 헬스케어를 다 이제 개인화해서 치료를 제공하고요. 환자의 데이터를 통찰하고 변황시키고 가상치료도 하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고령화를 위해서 MS가 제일 먼저 나서고 있어요. MS가 막 뛰어들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고령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고령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미국의 은퇴산업이 수천억 달러를 목표를 하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더 심각하여서 한국의 65세 이상은 8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벌려면 노인들 산업을 고령인구를 위한 산업을 해라. 고령인구가 원하는 것은 의식주 옷 안 입어요. 밥 잘 안 먹어요. 입맛 없어요. 너무 좋은 데 살아봤어요. 좋은 거 싫어요. 큰 집에 늙은 집에 살면 빨리 죽는다. 왜냐하면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곰팡이 균이 있는 것을 제대로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10년 20년 이상 빨리 죽는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큰 집 싫어해요. 고령인구는. 조그만 곳에 깨끗하게 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조그만 곳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원룸입니다. 여기에는 변기 하나, 저쪽에는 이제 싱크대, 약간 씻을 수 있는 물만 나오는 곳, 그리고 침대 저쪽에 하나, 그리고 텅 비어 있어요. 그래야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로봇하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령인구의 요구, 수요를 따라가면 돈이 있다. 감사합니다. 유연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